이대훈. 올려줍니다. 뒤도 흘러갑니다. 다시 한 번씩. 올라가야죠. 모태범수 팀. 지금 제일 뒤에 허민호가 있는데요. 모태범이 주고. 다시, 다시. 임남규. 다시. 류현규가 오른쪽에서 돌격. 울려. 울려 있고요. よう呀. 울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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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려 ya 한 montre. 울려. 울려 아까 예수. 울려! 울려, 울려. 울려 안 돼. 가. 그리바라 딱 만들려고 했는데. 맨 마지막에 그 용의 눈인가요? 그거 탁 찍으면 되는데. 화룡점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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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창 하얗게 해서. 잘라 잘라 잘라. 내꺼. 내꺼 내꺼. 다 쉬고. 준현. 준현 가운데 줘. 해. 나 안 돼, 나 안 돼. 치아, 치아, 치아. 치아, 치아, 치아. 예뻘, 예뻘. 좋아요. 됐다. 골다. 치아, 치아, 치아. 좋아요, 좋아요. 리홍균. 나이스. 좋아요, 좋아요. 리홍균. 나이스. 이겁니다. 안겨, 안겨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준현 나이스. 준현 나이스. 준현. 이겨, 굿. 이겨, 굿. 와, 준현이 나이스 테스트다. 진짜 멋있겠다. 이 안전독이 원하는 시나리오예요. 확실하게 좀 더 뒤에서 빌드업 이후에. 빠르게 카운트어택.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. 너무 마무리까지 좋았습니다. 카타르 전체훈련에 와서 첫 번째 골의 주인공은 윤규 선수였습니다. 이건 또 용감이에요.